안녕하세요 몽은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미입니다. 두리광고TV에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질문 한번 읽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리TV 시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반려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 행동을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영상을 딱 띄워드릴게요. 동영상을 같이 봤는데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땐 일단 얘가 밥을 먹기 싫어. 식사시간인데 밥을 먹기 싫고 자꾸 돕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릇은 엎으려는 것 같지는 않고 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묻으려고? 이런 행동은 사료를 엎는게 아니고 그릇을 엎는게 아니고 여기 멀리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야생에서는 배불리 먹고 나면 저장을 하는거죠. 저장. 그래서 저장을 하고 덮는 행동인데 지금 그게 안되니까 실내에서는 이제 이불이나 아니면 자기가 있던 방석. 방석으로 계속 덮으려고 하는 저장입니다. 저장. 지금 내가 충분히 먹고 싶으면 먹었어. 아니면 내가 먹기 싫어. 내가 불러서 싫을 수도 있고 먹기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장을 해 두려고 나중에 먹으려고 이렇게 묻는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특별히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건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다보면 애들이 코가 잘 까져요. 아 맞아요. 상처있는 애들이 있어요. 상처가 나죠. 맞아요. 뭐 흙에서도 막 까지지만 또 흙을 그렇게도 가지고 또 이불에도 이렇게 하면 마찰 때문에 까지기 때문에 꼭 까지는게 싫으면 아 이건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좀 남은 사료를 치워주시면 이제 까지는거 코가 까지는걸 예방을 할 수가 있구요. 또 아니면 그냥 코가 까질 정도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덮는 신용만 하면 아 이건 본능적인 행동이니까 그냥 그렇게 두셔도 됩니다. 저 제 생각에는 치워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 까지는거 때문에 아니요. 네. 굳이 지금 먹기 싫어서 또 먹다 먹겠다는데 그걸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애는 자유급식이 안되는 것 같아요. 보통 자유급식이 되는 애들은 그걸 덮는 행동을 안해요. 그리고 자유급식이 안되면 먹는 양만큼만 줘야 되는데 이 자유급식도 아니야. 그런데 또 양이 많아. 많아. 그런데 애가 덮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자유급식이 되는 애들은 보호소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슬급식은 많이 둬도 듣는 행동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거기에 사슬급식이 있어요. 그냥 먹고 또 조금 놀다가 애꺼지면 또 조금 먹고 한 번에 많이 먹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조금씩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많이 먹는데 그 사이에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간식처럼 먹고 요런 행동을 하는데 쟤는 지금 자유급식도 아니고 한 번에 사료를 많이 줘서 먹기 싫거나 지금 배가 안고픈데 밥을 한가득 주니까 먹기가 싫은 것 같아요. 뺏기기 싫은 것 같아요. 네. 뺏기기 싫은 것 같지는 않고요. 혼자 있으니까 지금 혼자 있는데 굳이 뺏기고 그런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할랬는데 답변을 이렇게 또 말을 시켜가지고 답변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